오늘 방송을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이 민주노총에 계시는 분들이 시위를 했네요. 시위를 했는데 여기 한 신문에 보니까 민주노총 대학노 집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뭐 관심 안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참이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그럼 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비용을 치룰 거냐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비용을 치료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노총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세금을 넣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은 비용을 적게 치르고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소득대체일도 인상해달라. 그럼 국민요금을 더 받겠다는 거 아니고 누가 그 비용을 치룰 거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심에는 책임감 실종 사회라는 부분이 딱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선거 문제가 터져도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용산의 이름 10위에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온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인생관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사회가.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아무도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그냥 웃어게 그냥 저 사람들이 좀 헛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웃을 수 없는 것이 그럼 소득대체율이 지금 40%인데 40%도 조만간에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펑크가 난다고 야단인데 그럼 9% 내고 40%를 받는 것도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9%를 정상적으로 하면 18%나 19% 정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득대체율을 50% 올리겠다. 그럼 누가 그 비용을 치를 거냐 미래세대가 치를 거냐 아니면 세금으로 떼울 거냐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여러분들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인데 당신들 생각해 와라 나는 비용을 적게 치르고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을 이런 보험료를 더 내 가지고 보장성을 높여달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돈을 더 내 가지고 국민연금 대체율을 높여날라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을 내고 미래시대가 돈을 내 가지고 나는 노후가 좀 편하게 해달라 그게 도덕놈 심포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젊은이의 말씀이 인생의 외상값이 한꺼번에 청구된 건데 그동안 20대 초반에 내가 방황해서 비용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읽고 민주노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이런 겁니다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쟁취 그게 여러분 뭡니까 책임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짜 의료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 집어넣어 가지고 노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제가 볼 때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고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소위 근본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50% 하지 말고 그냥 100% 달라고 해라 세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세금 누가 지불하냐 공동 책임을 지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당신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줘야 되냐 내가 왜 당신 여러분들 의료보험을 지불해 줘야 되냐 미래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노후를 잘못 준비를 못한 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지 왜 우리가 당신의 노후까지 다 책임져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 여러분들 그냥 써늘한 이야기인 줄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그렇게 서로가 안 지르려고 세금 집어넣어 가지고 미래 세대가 여러분들 보험률을 더 높여 가지고 나는 조금 더 나은 노후를 즐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민주노총 집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남이 내 노후도 보장해 주고 내 건강보험료도 내주라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여러분들 현주선거입니다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격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행성됐다 사회적 공감대 좋다 이야기야 그럼 누가 지불할 거냐 이야기죠 당신 자식들이 20% 여러분들 봉급에 떼 가지고 당신 노후 보장해 줘야 되냐 당신 병원비 이러면 자식들이 건강보험 요율 내가 이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냐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들이 짧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워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젊은이가 미래에 대한 각오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책임감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있겠냐 이야기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 걱정할 게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럼 공산주의하면 되는 거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러니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지내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다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결국은 한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국고를 투입해서 국민들이 노후소득을 보장해달라 세금 집어넣어서 뭡니까 노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 노후는 이야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공공병원 학충하고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경남지사 할 때 이런 진주의료원을 여러분들 폐시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비슷한 것을 다 세금으로 뭡니까 전국 곳곳에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왜냐 한국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사람들은 공공의료원을 절대 안 가고 뭡니까 다 대학병원 찾아서 가고 뭐 이리 야란 법석이 벌어지겠죠 생각이 가난하면 인생도 꼬일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views on the subj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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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subj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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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